안녕하세요. 저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숭산 스님께서 모른다 모른다 오직 모를 뿐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무상고 무하라고 하셨고 범윤 스님께서는 불행도 습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참 진리를 우리 본부 중생들이 깨닫게 된다면 어떤 고통도 번뇌도 상실감도 우울감도 치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 중생들에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단박에 좀 깨어나게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입니까? 깨닫겠다는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려요. 그건 원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깨어나게 되면 우리 삶이 참 행복하고 불행도 좀 없이 살 수 있게끔 그랬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것도 욕심입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걸 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야지 하고 각오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그런 건 다 망상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건 욕망이고 행복해야지 하는 건 각오와 결심이고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다고 건강 안 해줘요. 건강하려면 뭘 안 해야 된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무리하지 말아야 되고 과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과로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대로 게으르지도 말아야 돼요. 게으른 게 운동부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운동부족이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게으르지도 말아야 되고 과민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중도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자연 태어난 대로 동물들 생각하면 돼요. 소는 풀을 뜯을 때 게으르게 떴습니까? 급하게 떴습니까? 게으르게 떴습니까? 그거 봐. 욕심이 금방 보이잖아. 소는 풀을 뜯을 때 절대로 서둘러 풀을 뜨는 법이 없다. 아시겠어요? 천천히 풀을 뜯습니다. 그렇다고 막 먹기 싫어가면 억지로 이렇게 게으르게 떴지도 않고 부지런히 떴습니까? 게으르게 떴습니까? 부지런히 떴는데 그 부지런함이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거예요. 편안합니까? 편안하게. 이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조급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 싸움의 자세가.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이러다가 돈 못 벌면 괴롭지? 그러면? 출세해야지! 해가 출세 못하면 뭐예요? 괴롭지? 깨달아야지! 해가 못 깨달으면 어떡해? 괴롭겠지? 그러니까 그 깨달아야지를 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거는 돈 벌어야지 하는 거나 도를 얻어야지 하는 거나 리언자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욕심에 불과하다. 그러면 건강은 아프지 않는 게 건강이듯이, 행복은 뭐가 행복이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다. 아니, 괴롭지 않으면 돼요. 괴롭다는 게 뭐예요? 괴롭다, 슬프다, 화난다, 괴롭다, 미워한다 이런 게 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살펴서 미워함이 있으면 왜 미워하지? 내 잘났고 니 못났다 이거 미워하구나? 내 잘난 게 뭐 있노? 이렇게 알아보면 미워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화가 난다, 왜 화나지? 하고 살펴보면 화날 일이 없구나 하고 알게 되고. 슬프다, 엄마가 죽어 슬프다. 엄마가 죽었는데 왜 니가 슬프노? 따져보면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생기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행복한 게 기분 좋은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분 좋은 거는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 안 그러고. 즐거움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괴로움을 동반한다.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에서 못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여러분들이 천당 가고 싶은 하나는 절대로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지옥과 천당 이 말은 죽어서가 아니라 고락, 괴롭고 즐겁고를 돌고 돈다. 이게 우리 중생살이 윤회하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모두 괴로움을 없애려고 할 때 괴로움하고 즐거움을 딱 칼로 까나나가 이것은 가지고 이것은 버리고 이건 불가능해요. 괴로움을 버리려면 모두 같이 버려야 된다.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 된다. 그럼 괴로움과 즐거움의 뿌리가 뭐냐? 욕구요.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은 즐거움이 일어나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기분 나쁨이 일어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같이 사라진다. 이게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사람이다. 나 이 사람 좋아해. 즐거워야 안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즐겁지. 그럼 이 사람 죽으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겠지. 근데 저 아프리카의 어떤 인간은 나는 좋아도 안 했는데 그 인간이 죽었다고 슬프나 안 슬프나? 안 슬프잖아. 그러니까 즐겁기 때문에 괴로움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즐거움에 눈이 멀어가 괴로움을 늘 받고 사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괴로움이 그림자로 따라가,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술을 저녁에 먹을 때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토하는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즐거움과 괴로움은 늘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 즐거움을 추구해 꺼달란 괴로움의 과어를 피하지 말고 뭐해라? 입거이 받아라. 돈을 빌렸으면 뭐해라? 이자를 쳐서 갚아라.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추구하거든 괴로움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라.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요. 두 번째, 그 괴로움이 싫커들 난 그 즐거움도 뭐해라? 버려라. 포기해라. 이건 아무도 아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돈 갖기 싫커들 난 다음에는 뭐하지 마라? 빚내지 마라 이거에요. 이거 무슨 교회 다닌다고 모르고 절에 다니는 거 알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이 따르는 거는 고만한 즐거움을 앞에 뭐했다? 누렸거나 안 그러면 뒤에 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을 거느린 즐거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족하고 헤어지는 뭐가 있다? 괴로움이 따를 거고 나는 가족을 거느린 즐거움이 없는 대신에 가족을 잃는 괴로움도 가치 없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홍수가 나가 떠내려가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으니까 떠내려갈 괴로움도 없잖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 논밭이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하니까 거지아이가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우리는 울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니개비 덕택인 줄 알아라. 그 아버지가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면 그게 거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할 일도 없다. 괴로울 일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저는 집착하고 싶으면 해라. 그럼 뭐를 받아라? 과보를 받아라.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게 있어 가지고 니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니 선택이다. 인생은 너가 선택해라. 이게 무슨 세상에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있을 뿐이야. 그럼 그 결과를 이 선택을 하고 이 결과를 받든지 이 결과가 싫으면 이 선택을 안 하든지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빌려놓고 안 갚겠다 하는 걸 부처님이 안 갚아도 되도록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복 아니에요. 복. 나쁜 짓을 해놓고 죄 안 받도록 해달라고 그러잖아. 복은 안 지어놓고 뭐 달라고 그런다? 복 달라고 그러잖아. 저축도 안 해놓고 은행에 와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지. 그게 사기꾼이지. 그걸 어떻게 부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사기심뿐인데. 그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종교라 그래요. 어떤 거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왜? 저 법당감 복전함 있잖아요. 그래. 거기 10만원 탁 넘으면 20만이 나옵니까?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그거 10만원 넣고 20만 나올 바야 내가 너한테 말할 게 뭐 있나? 내부터 집어넣지. 요새 두 배 벌려면 이자가 10년 갖고 두 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이틀만에 벌리면 내가 그거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빼지. 못되면 남 보고 넣어라 그러겠어요? 몰래 내 몸은 내만 넣을까? 그러니까 이런 심보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 미처가 날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내면 그거는 돈을 얻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 욕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나 놔놓고 네가 어디에 죽을 수 있어? 죽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하면 낙엽도 안 떨어져야 되고 네 원하면 사람도 안 죽어야 되고 다 그러면 안 죽어봐라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안 죽으면 또 일이 복잡하나? 일이 쉽나? 지금 안 죽어봐라 전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수면 20년 연장돼도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사는 것 정도는 큰 부작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이치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라. 뭐가 괴로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괴롭나? 그게 뭐가 괴롭나? 이게 왜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럴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나는 안 괴로우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님. 이런 사람처럼 막 그 괴로움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고 막 안 괴로울 수 없다고 막 웅쳐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자비심이 없어서 모른다. 알았다. 그럼 괴로워해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하소연 한번 해볼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너무너무 졸려가 힘들어요. 4시에 일어나려면 참사나려면 허리가 아프고요. 절하려면 다리가 아프고요. 염불하려면 목이 아프고요. 고기도 못 먹죠. 여자도 한번 못 하나 보죠. 그렇게 내가 여러분께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스님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면 제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중대한 지 50년이 됐는데 지금 이거 그만두고 내가 딴 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 또 뭐라 그럴까? 그럼 아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 너무나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술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깐 그러면 이혼해라. 그러면 애는 어떡하고요? 그러면 살아라. 그 스님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도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돈이 쪼들려 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빌리면 안 될까요? 그거 빌려라. 그러면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빌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얘기의 요점은 뭐다? 돈은 빌리고 갚기는 싫고 복은 짓기는 싫고 복은 받고 싶고 나쁜 짓은 하고 싶고 벌은 받기 싫고 심보가 더럽나 안 더럽나? 더럽다. 근데 이 더러운 심보를 가진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왜 하느님이 봐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심보 좀 버려라 이 얘기에요. 그런 심보 버리고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빚을 줬으면 당연히 갚을 거고 뭐 지금 좀 딱 해서 지금 좀 편하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좀 이걸 나로 좀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돈을 빌려 쓰고 다음에 갚아야 되니까 이 장애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 지금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가능하면 과부를 기꺼이 받는 거에요. 과거 생에 내가 진빛이 있다면 기꺼이 바꿔. 그러니까 재앙을 뭐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은 복을 찾는데 나는 재앙을 즐거이 하는 거에요. 재앙이 복인 줄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 재앙은 복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빚은 사람 다 얻느라 다 줄게. 다 갚아버리면 저 빚 갚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빚을 지어놓고 요리조리 도망다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러면 삶이 확 트여요. 학생들 여기 몇 명 있는데 공부하기 싫다.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전혀 틀립니다.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 안 해도 돼. 그럼 뭐 할까요? 네 공부한다고 너한테 특혜로 일 안 해도 된다. 밥 주게 돼 있는데 네 공부 안 하면 일하러 가면 되지 뭐. 공장 가서 한 6개월 일해보면 공부가 쉽나? 일하는 게 쉽나? 스님 공부가 안 해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해라. 그거를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문을 주지 말라는 거에요. 그러나 뭘 해야 되잖아 사람이 살았으니까.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하는 기간은 특혜라는 거에요. 네가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주겠다. 그럼 그거를 아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게 괴로울 일이 아니죠. 근데 하기 싫다 하면 스님은 하지 마라. 그러면 돈을 펑펑 쓰고 매일 노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걸 사람이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공부 안 하면 네 밥 먹으러 가고 입는 거 하고 네가 벌어서 해야 된다. 그럼 나가 일해라.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사이가 선택해야 되는데 왜 힘들까? 부모가 선택해 주거든요. 부모가 강제로 시키잖아요. 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강제로 시키듯이. 그러면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억지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죠.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다 뭐 성철선님이 뭐라 그랬다 그런 얘기는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다? 나. 가짜. 나. 내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냐? 이기적이다. 당연히 이기적이지.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남편만 이기적인 게 해라. 나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게 뭐가 나쁜데? 그래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인 줄 알면 남도 이기적인 걸 비난 안 하는데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남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남한테 손에 끼칠 권리는 없어. 내가 마음껏 살 권리는 있지만 남을 죽일 권리는 없어. 내가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는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고 내가 마음껏 말할 권리가 있지만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어. 말로. 그게 거짓말 욕설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먹어도 되지만 술 먹고 취해가 남을 괴롭힐 권리는 없다. 그게 부처님의 가로치면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남 물건 훔치거나 뺏지 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하지 마라. 거짓말이나 욕설 하지 마라. 술 먹고 취해가 행패 피우지 마라. 다섯 가지에요.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사람은 맘대로 살아도 된다. 남의 인생에 간섭도 하지 말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래라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 따르는 게 나한테 유리하면 뭐한다? 따르면 되고 따르는 게 불리하면 안 따르면 돼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의사는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게 부모님은 나를 해치려고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니까 조금 신중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근데 내가 출가해서 절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된다. 집에 오느라. 이거는 부모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은 맞죠. 근데 그게 따라가면 나한테 이익이어서 원해요. 이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결정을 해야지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 말을 따라갔으면 지금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 부모님이 약을 딱 가져와서 너 안 나오면 먹고 죽을 거야. 이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가자. 이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돌아가시는 어머니 자유고 제가 장례는 치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 손잡고 좋다 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나 죽을 거야. 이런데 내가 눈 깜짝할까 안 할까?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 뭐라 하는데 눈이 까딱할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해외에 웃으니까 좋은 줄 알지?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딱 분명한 길을 가야 여기에 있을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딱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헤어질 때도 헤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결혼도 자기가 하고 애도 자기가 놔 놓고. 자기가 선택에 대한 뭐를 자라? 책임을 딱 진다. 그걸로 자꾸 부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도 학교 시험도 하나 부처님 보고 쳐달라. 결혼 상대도 부처님 보고 구해달라. 장사도 부처님 보고 잘해달라. 그러니까 승진 시험도 부처님 보고 잘하게 해달라. 그럼 자기는 뭐 하려고? 물어볼게요. 뭐 하러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가 자기 풀도도 먹는 거 갖고 부처님한테 부탁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도토리 없다고 부처님한테 부탁할까? 모든 생물은 다 자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외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어릴 때. 어릴 때는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어른의 의무요. 그 외에는 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지금 토끼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토끼만큼 되면 안 되잖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남을 조금 도울 줄 알아야 돼요. 토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남한테 신세도 안 지지만 도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세 안 지는 수준은 토끼 수준이고 남을 조금 도울 줄 아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과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게 보디사트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구글만 하잖아요. 뭘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지근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남편한테도 뭘 조금 해 주고 애들한테 조금 해 주고 부모한테도 조금 해 주고 마음이든 재물이든 이 사람이 나만 나가 덕 좀 받다 하도록 조금 해 줘야 사람의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 잡아서 뜯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뜯어 먹어진다고 부처님한테 가서 또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삶의 관점을 잘못 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딱 잡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뭐가 되는 사람이 되자? 보탬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은 누가 살고 내가 알아서 살고 부처님이 법률수님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러면 아이고 부처님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북한에 저 사람들 힘든다 하니까 저쪽부터 먼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해야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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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